미국인들이 온라인 로맨스 사기로 인해 지난해만 약 2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2018년에 비해 약 40%나 증가한 수치입니다.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범들이 보통 군 관련 시설, 해외 석유 굴착시설, 국제단체에 소속된 의사 등을 사칭한다 전했습니다. 이렇게 이동이 많은 직업의 경우 여행비자, 비행기표, 병원비 등 겉보기에 합리적인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그들은 인경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 주장합니다. 사기범들은 돈을 요구할 때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기스트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합니다. 사기꾼들이 기스트카드 번호를 받으면 그 즉시 카드의 돈을 사용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환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연방거래위원회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라 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.